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수능이 두 달 정도가 남았는데 구평을 통해서 자신만의 분석은 끝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길지 않은 이 두 달 동안 어떻게 화학을 마무리를 해서 수능의 고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모든 과목 그렇지만 완벽한 개념 이해는 필수고요. 그리고 올해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를 꼭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 모형,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너무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이 단순한 문제를 조금 내가 꼬아서 깊게 생각해서 문제를 틀린 건 아닌지 자신을 분석하는 자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드시 이 출제자가 나한테 뭘 묻기 위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에 대한 파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실 때 한 문제 때문에 막혀서 뒤에 문제를 못 봤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 한 문제를 과감하게 스킵하는 용기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간 분배 연습하시고요. 마킹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마킹까지, OMR, 마킹 연습까지 같이 하셔서 과감하게 문제를 넘기시고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간 분배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보시는 건 좀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반드시 내가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한 문제에 20분이고 30분이고 반드시 그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시간 내에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을 하신 다음에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보셔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1, 2등급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을 못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 저는 오늘 9평에서 실수를 이렇게 했지만 수능에서 이거 실수 안 하면 저 50점이에요. 화학은 50점 봤고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정말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돼요. 실수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오답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1, 2등급 친구들은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선생님 문제 더 없어요? 선생님 좀 더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어요? 좀 더 이런 문제 없어요? 자,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풀렸던 문제를 다시 재배열해서 문제를 풀리면 학생들은요. 이걸 우리가 수업시간에 같이 풀었던 문제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틀리고 내가 왜 늦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우리 1, 2등급 학생들은 많이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 현재에서 새로운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풀었던 문제들 자신의 오답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문제 좀 주세요. 새로운 문제 풀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한테는 너 오답노트 봐야지. 오답노트 활용해야지. 왜 문제 볼 게 없니? 복습해야지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아,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3, 4등급 학생들 문제를 푸실 때 풀리지 않은 문제를 딱 만나면 정말 과감하게 스킵하는 자세가 이 3, 4등급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 킬러 문양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세요. 중화반응과 양적관계를 두 문제를 다 가지고 갈 것인가 한 문제를 정확히 가져가고 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만 가지고 갈 것인가 자기가 어떤 킬러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면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틀리지 않겠다. 만약 이 문제가 뭐지라는 게 나왔을 때 정말 과감하게 넘겨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스킵하는 연습까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우리 3, 4등급 친구들은 반드시 개념이 빠진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2, 3등급에서 2, 3단원에서 빠진 개념이 없게끔 반드시 철저하게 자신을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공부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됐다든지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선생님, 이렇게 등급별로 나와 설명하는 것도 참 미안한데 개념 문제만큼은 2점짜리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2, 3단원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분수 자료가 나오면 2, 3단원에서 분수 자료를 그대로 단순하게 자료를 봐서 기초를 분석을 하시면서 2, 3단원을 먼저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 4단원의 양적관계, 중화 반응, 그리고 혹시 쌤, 전 1단원의 물질의 양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 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주셔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꼭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남은 두 달 동안 마무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등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조금 냉정하게 분석, 판단을 하셔서 내가 어떤 등급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3등급이지만 난 조금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자신의 속도가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을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전략이 있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완벽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짧은 시간 내 문제를 풀고요. 1, 2페이지 검토까지 하기 위해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까지 버리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파이널 강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킬러 문항에 대한 풀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이 잡히지 않은 우리 부친구들을 위해서 1강, 1부로 구성된 내용은요. 수능 만점 대비의 최선은 어렵게 공부하라라는 제목으로 양적관계를 시작으로 산하수법을 이용한 산하원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화반응의 양적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출 분석을 도와드릴 겁니다. 올해 치러졌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분석하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부는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껏 3월 학평부터 해서 우리가 9평까지 시험을 찾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답률 베스트 탑 5에 들어가 있는 문제에 오답률까지 제공을 하면서 실수를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했어. 그럼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점검하자. 실수를 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3부 3강으로는 결전의 화합 우정 모의고사. 봉투에 모의고사 3회 분과 정답지 OMR 카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오답 노트를 조금 활용을 하시라고 최종 노트를 선생님이 동봉해서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3회 분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 문제 3회 분을 중화반응도 조금 느낌이 다르게 양적관계도 묻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다양한 문제를 아직까지 풀고 싶으신 분들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기출을 선생님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만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마무리 잘 하셔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트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